이제 뭘 해야되지? 쟤한테 램프같은걸 갖다줘야되나? 뭘 해야하지? 아 렉걸려요 렉걸려요 아 괴롭다 여인을 그린 그림이 있다 조심해 나 이거랑 비슷한 그림한테 슥겹당했거든 알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여인 그린한테 내 장미를 되찾아줬었지 그건 그렇고 용케 잘 도망쳐놨네 아하 게리 내가 너보다 더 잘할걸? 이브가 너보다 이런거 잘 견딜걸? 지쳤다면 느긋하게 쉬어가지 않을래? 괴로운 일들도 사라질테니까 야 이거 그 미술관에 있었던 의자 아니냐? 소서포 아니냐? 어라? 엄마? 아빠? 뭔가가 액자 위에 기대어 세워져있다 회색열쇠를 얻었다 또 열쇠인가 출구가 아니었네 네 이브? 무슨 일 있니? 뭐?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이브의 엄마랑 아빠니? 음 확실히 듣고보니 이브랑 닮았을지도 하지만 왜 이런 곳에 그런 그림이 있는거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어딨어요 뭐? 두 사람이 모두 어딨냐고? 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걸 괜찮을거야 분명 어딘가에 계실거야 꽤 마음이 굳은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곤란해하는구나 엄마랑 아빠 이브 얼마나 무서울까 뭐야 무슨 소리일까? 방금 보고 뭔 소리야? 문이 열리지 않아 왜? 거짓말이지? 이 문에는 잠금장치도 없을 따로 없을텐데 똑똑 저기요 저기요 문 열어주세요 저기요 뭐 뭐니? 이 소리 밖에서? 왠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브 조심해 어 contract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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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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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네킹이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서 여기서 도망가는 편이 좋을 것 같네 잠깐만 나 피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나 피 한까밖에 안 남았는데요? 잠깐만요 피 1 남았어 피 1 남았다고 이브 저걸 봐 건너편에 잠겨있는 문이 있어 방금 준 회색 열쇠가 있으면 저 문을 열 수 있을거야 저쪽으로 가자 그럼 죽어라 싫어 좀 더 놀자 아 젠장 여기 있었던 물병 아끼다가 똥됐네 으아아아 오지방 있지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나 저거나 방해되는군 이 녀석을 치우면 지름길이 될거야 알겠지? 돌아가자 아니야 돌아가자 쟤 개빨라 쟤 개빨라 쟤 개빨라다고 쟤 개빨라 쟤 개빨라 약속이니까 잠깐만 시간을 멈출게요 진짜 잠깐만 멈춰줬네? 아하 멍청이 하하 멍청이 하하 멍청이 하하 멍청이 조냐 조냐 좀 써줘 그렇지 아 아 아 나도 컴퓨터 서고싶다고 나도 두고 난 서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서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라고 몇 번에 말해 아 으아 멍청이 저리가 나는 나는 원래부터 PNG 유튜버였다 나는 PNG튜버였다 나는 PNG로 산다 알겠나? 나는 나는 버추얼 유튜버가 아니야 난 버튜버가 아니야 나는 PNG튜버야 알겠어? 나는 버튜버다 잠깐만 방향이 자 방향을 이렇게 하자 자 좋아 자 각성했다 나 나 발목에 채워둔 이 모래주머니를 당장에도 벗어 던졌다 난 이제 이제 강해지는 것이야 아 이거 핸디캡 하나 좀 주고 있었는데 아 안되겠다 생각보다 너무 강한걸? 아 생각보다 녀석들이 너무 강했어 아 그렇지 이거지 돌아가자 으아 미친 개빨라 뭐임 잠깐 좋냐 버추얼이란 영다운서척 임의로 맞는 모습 좋냐 부탁해요 해냈다 버추얼이 아니라 비주얼이었다는 거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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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겠지? 꿀 좋다 자 그럼 개리 나 피가 하나밖에 없어 나 피일이야 그럼 계속 가볼 어라? 이브? 잠깐 얼굴비치 안 좋은데 괜찮아? 괜찮을리가 나 피일이야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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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잠깐 정신 차리렴 이브 이브 나 피일이야 뭐야 이건 빨간 장미꽃이 어디에도 없어 안 돼 내 HP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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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수많은 마네킹 어디에 있어도 모두가 이쪽을 바라봐 아이씨 아기 개무서워 아아 이브 어디 있니? 빨리 안 도망가면 따라잡힌다? 야 어쩌지 이렇게 찾았는데도 어디에도 없잖아 아빠 글을 적는다 조금은 안심이 되니까 아아 저그라메 저그라메 어 뭐하는 짓이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 그래도 참 어디로 간 걸까 혼자 먼저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곤란한 걸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돌아갈 수 없게 될 거야 아 엄마 아 미친 아 미친 나 그냥 얘네 먹금 하면 안 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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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앞에 출구가 있습니다 데보내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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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브 기분은 좀 어때? 무서운 꿈을 꿨어어어어에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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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브, 그 코트에 주머니를 뒤져볼래? 응? 사탕이 들어있다 그거 줄게 먹어도 좋아 개리가 너무 상냥해 그럼 조금만 더 쉬었다가 출발하자 아 맞다 이브의 장미는 저기 있는 꽃병에 스며뒀어 아 맞다 결별 뭔가 꺼림찍한 그림이네 어? 어 뭐야 불빛이 잠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안 보여 이브 거기 있니? 없다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 있잖니 맞아 있어 그건 그렇고 곤란하게 됐네 아 맞아 라이터가 있었어 까먹고 있었네 안 돼 아 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본관에서는 화기를 엄금합니다 성냥 라이터 등을 소지하셨다면 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야 이거 정말 힘드네 정신적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건물 내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스태프가 발견할 경우 어헤엥 에에에에이 어 이게 뭐야 게리 밀어줘 응 어허 pig 이거면 됐지 도쿄 문이 열렸어 문이- 아악!! 깜짝이야 나같아도 놀라서 밀겠다 나라타도 깜짝 놀라서 밀겠다 아 기다려 있지 너 혹시 미술관에 있던 사람이니? 아 역시 나는 게리야 그리고 이 아이는 이브라고 해 우리도 미술관에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영문모를 장소에서 헤매게 돼서 지금 둘이서 어떻게든 출구를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너도 그런 거 아니니? 나 나도 누가 없는지 찾고 있었어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아 역시 있지? 괜찮다면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어 여자애 혼자서는 위험해 여긴 이상한 생물도 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을래? 다 같이 가는 편이 더 든든하기도 하고 응 갈래 그럼 경정됐네 아 이름이 어떻게 되니? 메리 메리구나 잘 부탁해 메리 응 귀여워 귀엽 귀엽긴 한데 내 심장을 좀 많이 놀래켰어 저기 이브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응 좋아 그럼 동료도 늘었으니 다시 기운 내서 가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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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